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게임을 재밌게 하려고 만든 미션 랜덤 아포칼립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요 절대 기존에 나와있는 직업군은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불쇄 위키를 딱 한번만 한번만 건드릴 겁니다 매번 직업은 달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뭐 메딕이 하나도 없는 판도 있을 수 있고 메딕이 많은 판도 있을 수 있고 저희의 운을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요시! 야 이거 진짜 난이도는 이지난이도 골랐거든요 이거 근데 굉장히 베리하드 베리베리하드입니다 자 절대 여기 나와있는거 고르실 수 없습니다 절대 안되구요 자 뭐 나왔죠? 우리 세번째 픽 아처 소드맨 4픽 2픽 히트맨 과연 저는? 아! 아 샤우터 뭐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메딕이 없어요 1스테이지부터 메딕이 없이 출발합니다 아 과연 괜찮을까요? 잊으면 너무 쉽지 않을까요? 아니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4스테이지에서 마지막 보스를 만날 때가 어떨지 몰라요 아 또 하필 샤우터 걸렸어 하지만 1스테이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여차저차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스킨이랑 같은거네요 아 괜히 아 우빈이 했더니 샤우터 나왔어 제가 우빈이를 좋아하긴 좋았는데 샤우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싫어하는거지 우빈이는 좋습니다 어 다 먹었고 자 그리고 아포칼립스는 제일 중요한게 뭐냐 여러분들 아포칼립스 하시면서 제가 이제 방송 안 켤 때도 게임을 하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아포칼립스 처음 시작하시는데 음식을 안먹어 음식을 안먹어서 마지막에 좋은것들을 사지도 못하고 강화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게임 못 끝내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실력이 좋으면 음식 안먹어도 되지만 이 음식들 먹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메리트가 좋거든요 어우야 야 메딕도 없는데 죽을뻔했다 이런 금고 금고 털어서 이거 10에너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식 안드시는 분들 있는데 음식 꼭 드세요 음식이 없으면 강해지지 않는다 일명 뭐냐 금강산도 식후경 자 갑시다 자 스킵해주시구요 칼스킵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똥탐 가지시면 안되요 똥탐 가지지 마세요 화장실 가시면 안됩니다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매너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고 가세요 어떤 게임은 그런 게임도 있어 심지어 어떤 게임은 아니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할건데 기저귀 청하는 게임들도 있어 진짜 자 3픽 히트맨 4픽 쏘드맨 레이저 좋습니다 저는 나 왜이러 아 잠깐만요 어선피스님 내가 할 때마다 맨날 뿅망치나 가장 못하는 것만 줘 왜 맨날 뿅망치 무슨 나랑 전생에 인연이야 뭐야 이번 트레이닝센터도 역시나 다른 직업은 선택하시면 안되고요 불쇠이키 딱 한번만 딱 한번만 골라주세요 자 뭐가 나오나 볼까요 오 2픽 팡그맨 3픽 체어맨 4픽 오 힐러 로맨틱 매지션 저는 야 육망치 레벨업 뭐야 싫어하냐고 이거 2픽 치어리더 3픽 트래퍼 4픽 메딕 힐러가 나왔네요 오 아 뭐야 2메딕 자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느낌 좋은데 이 메딕 둘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나왔어야 했는데 초반에 운을 다 쓰고 있는거는 아닐까라는 조금 불안함이 좀 있네요 이번 우리팀의 운명은 요시 자 보스 이번 보스 레이저 메탈피스트 좀비 오호호 4명이 다 여기 몰려버렸어 아따 살려줘 자 여러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 좀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요번 불쇠이키는요 2픽 싱어송라이터 4픽 싱어송라이터 파이어맨 저는 소더맨 소더맨 뿅망치는 아닌게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힐이 없을때는 무조건 분실물 상자 꼭꼭 건드립시다 로시님 적게 일하시고 항상 많이 버세요 땡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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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힘이 난다 힘이 나서 더욱더 빗자루질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지금 두분 계시고요 아래 졸버님이랑 제가 있습니다 하얏 기옷 아 소더맨 좋아 대좋아 그렇지 어 계속 야 우리 좀비들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나와 2번 버스 이브라이 다 처치해주고요 오오오오 오오오 한문 기절 클리어 힐러가 없었지만 지금 무사히 클리어를 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힐러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3스테이지입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는요 불쌀 키부터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파티 뭡니까?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4픽에 메딕이 나왔고요 과연 저는 메딕이 또 나와? 아니 이게 보스전에 나왔어야지 여러분 정말 이 랜덤 아포칼립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1스테이지와 3스테이지에서 메딕이 지금 2번씩?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심시 좀 공격 어? 저쪽 기절했다 잠만 잠만 어? 왜 다 절로 물러가죠 지금? 야 안 돼 토? 그렇지 자 갑시다 오케이 좋아요 아 아 근데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메딕 둘나왔었어야 됐어 진짜 아 근데 지금 너무 행운인데 파티 자 이렇게 해서 본관 클리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스테이지였어요 바꿔주시고요 와 힐러가 지금 없죠? 다 완전 폭딜 있네 폭딜 과연 저는? 힐러의 문을 3스테이지가 아니라 여기서 썼어야 됐는데 자 이러면 분실물 상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분실물 상자 저 빼고 다 폭딜이네요 저 빼고 폭딜 난 감자나 모아야겠다 아 지금 감자 없지? 감자가 없지? 마이크를 왜 설치했죠? 감자도 없는데 자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지금 힐러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자 감자 이루어오세요 감자 이루어오세요 감자가 최고야 어 잠깐만 졸버님 저 때문에 지금 팀킬 당하신 거 아니죠? 안 돼 자 감자 이루어오세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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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자 제 직업꾼은 감자가 많이 나오면 이제 빛을 보죠 와 감자 좋아요 저희 방송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두 매니저이기 때문에 다 서로서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살아계시고요 어 안 돼 안 돼 어 한 번 기절 감자 감자 아 닿지 않네 닿지를 않아 자 감자 모아야 돼 감자 모아야 돼 로시아 감자 모으자 자 지금 랑헤님 상하님 그리고 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야 폭딜로 지금 잡고 있어서 그런지 아 잠깐만 쟤네 깨어난다 큰일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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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큰일났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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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일어나게 생겼는데 잠깐만 감자 모여 감자 모여 감자들아 내 코스 틀어봐야지 아아 노우 감자 감자 야 큰일났났다 자 두 분은 남았나요? 두 분 남았습니다 영검의 시간 배틀 랜덤 아포칼립스 이렇게 클리어로 끝났습니다 와 요시 자 이렇게 해서 각 스테이지마다 딱 한번 볼스위키를 돌릴 수 있었던 랜덤 아포칼립스 클리어를 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절대로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